헉 어머 세상에 여러분 유하연아 오케이 옛날 것까지 해서 근데 UI 같은 거 진짜 많이 변한 거 같아 전설이 된 LOL 명장면 파트 1입니다 2015년 퀴드 VS CLG예요 바드가 저기로 가고 여기에서 혼자서 호탑다이브하는 4명을 탁 탑에 있는 페닉스의 아지르를 킬하려고 사인다이브를 했는데 이겼다 코드라 킬했다 아니 님들 뭐하면 우리 팀 진짜 노답이 아 트패 말고 나머지가 다 왔구나 아 블레이즈 아 나진 서드 아 추억의 이름이야 근데 CJ가 먼저 나진의 티몬을 전멸시켰으나 나진 쏭의 카소스 궁으로 초유의 더블 에이스가 나왔다 어 아까 끝까지 못 봤구나 헐 그래서 일단 40초 동안 계속 싸우는 중 싸우는 중인데 음 아 진짜 좋아했는데 프로스트 아 근데 진짜 오래 싸웠구나 내가 짤을 보다 말았었는데 와 잠시만 와 10명 다 죽어 있어 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도 더블 에이스는 나온 적이 없대요 아 아 진짜 옛날이 아니 근데 진짜 페이커 대단하긴 하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T1이랑 나진 블랙소드 롤드컵 4강 아리를 중심으로 가보자 어 T1의 미드가 2차 타워를 두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벵기의 아트록스가 물려서 패시브가 빠지게 되고 보통은 뒤로 빠질까 했는데 과감하게 아리 궁으로 진입한 페이커가 리신 코르키 잡고 소나노기고 레넥톤까지 잡는 것 어 3번의 매혹 적중률 100%와 딸피 상황에서 레넥톤과의 추격전 끝에 레넥톤까지 잡는게 포인트 라고 해요 어 근데 진짜 아리가 쓰러지지 않아 문워크 아 더블리프트 어 이렇게 국내 롤판을 충격에 빠뜨렸던 더블리프트의 레전드 카이팅 장면 심지어 더블리프트는 마우스 우클릭으로만 이 신들림 무빙을 보여줬다고 한다 어 여담으로 문워크의 마지막으로 죽는 선수는 당시 스타테일 소속이었던 류 선수 였다고 하네요 류 선수 한번은 참을게요 두번은 안돼요 T1이랑 삼성 갤럭시에요 한번 볼게요 아 피넛 뱅 17년이네 롤드컵 결승전 2세트 아이고 음 와 자료방공도 와 와 17년 롤드컵 결승인데 대중을 먹던 T1 SKT를 상대로 앰비션이 기창으로 EQ 경로에 있는 적들을 공중에 띄움 근데 뱅에 바루스를 띄우면서 3인 대격변 R 그러니까 궁 아 이게 신기한 거구나 대격변 안에서 포커싱을 당하던 앰비션이 전멸로 T1 선수들의 뒤를 잡아 아까 기창 후에 남아있던 깃발과의 다시 한번 그 깃발의 기창을 시전해 1깃발로 2기창 에어본을 3명에게 동시에 넣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준다 아 난 이제 설명을 봐야 이해가 되네 제가 자료반 스킬을 잘 몰랐어서 자 다음 거 T1 레전드 울프 이재환 페이커 쇼크 웨이브 제가 다 만든 것 T1이랑 EDG의 경기고요 저 기사는 17년 헐 와 이제 입롤인데 이건 어머 세상에 어머 오리아나 어머 세상에 아니 세상에 오리아나 뭐야 라칸 매혹의 질주 궁으로 전멸 화려한 등장 W를 통해서 진입하고 초가스의 전멸 흉포한 울부 아이 고생했다 노비야 어 흉포한 울부지즘 W로 침묵을 걸었는데 거기다 트위치 궁극기 무차별 난사의 장거리 광역 평타딜 시작했는데 라칸 화려한 등장에 에어본 그리고 오리아나 충격파 초가스 파멸 Q 에어본 자르반 기창 대격변으로 오케이 이제 롤을 8년 했지만 진짜 남이 레오나 소나밖에 안 해가지고 남의 스킬 따위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역전승 했다고 입로란타 이거 아 아유 우리 감독님 아 그리핀 시절이네요 어 여기서 미쳤다고 먼저 진입한 젠지의 알리스타와 트런들이 뒤로 빠지는 과정에서 그리핀 초비의 오리아나의 뒷라인 2인 충격파 그리고 젠지 큐베의 메가나르 4인군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와 저 궁 대박이다 여기 띄우는 거랑 열 명 전원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한타해서 할 수 있는 전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 종료 후 아무도 까이지 않았다고 한다 아 그러기 힘든데 애쉬? 이제 T1이에요 또 T1 VS 락스 타이거즈 2016년이야? 어 저 딸피 어 저게 맞아? 설마 대박 4강 A조에서 맞붙은 T1이랑 락스 타이거즈의 경기에서 프레이 선수가 보여준 전설적인 초장거리 저격 명장면 그래서 경기는 락스가 우세했는데 미드를 압박하고 있던 벤과 페이커가 스맵과 고릴라의 슈퍼플레이로 이내 사마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쿠로의 카르마와 프레이 애쉬가 백도어를 시작한다 여기서 프레이가 레드팀 바텀 1차 타워 위치에서 쏜 애쉬의 수정 화살이 백도어를 막기 위해 텔포를 타고 있던 듀크의 에코에게 적중해서 텔포를 끊어내는 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을 만들었다고 어 심지어 시야가 없는데 쏜 거였대요 이거 다음 자 이거 저 너무 좋아하고 제가 프러스트 팬이어가지고 이때 이때 올스타전 너무 재밌었거든 야 그 외국인들을 깨보시는 그 국뽕 최애치의 그 인색킥 그 해서 와 진짜 재밌었는데 유럽 올스타 한국 올스타 크으으 한국 올스타 너무 좋고요 부쉬에 숨어있던 리심이 순간적으로 팍 파고들어가지고 어 상대 원딜인 바루스르 아군 쪽으로 배달 해방된 인색이 보여준 슈퍼플레이 고통에서 해방된 한 남자가 있었다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인셋 선수가 정글 리신을 진짜 잘하는데 팀이 약간 조금 안 따라줬어요 그래서 좀 고통받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올스타전을 하니까 다 잘하는 사람들 최고인 라이너들 딱 하니까 이제 날아다니고 너무 행복하고 이런 게 좀 미미였거든 그리고 제닉스 블라스트 VS MVP 5존 13년이야 와 거의 말파이트인 줄 여기서 바로스 케이트 아 리신 와 왼쪽으로 꺾는 거 봐 와드 방호 W에 이은 전멸 용해 분노 R로 상대팀 전원을 에어본시키는 진풍경 연출 그대로 게임은 MVP 5존이 승리 CLG VS TSM 진격의 미니언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어 그러게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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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와 이런 거 개꿀재미지 나 이런 거 좋아 어머 세상에 미니언 홀로 귀환한 TSM의 케넨은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이리저리 비벼되면 막아버려 하지만 결국 넥서스가 파괴되고 패배 마지막으로 세어봤을 때 슈퍼미니언만 11마리였던 게 압건 이거 다음은 아 이거 뭐 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나틱 스킨이 있는데 짱못생님 초가스에 쫓겨 피가 20% 밖에 없던 엑스페키의 카사딘은 본진으로 귀환을 취소하고 상대방 기지로 텔레포트 시전 올라프가 카사딘의 백도를 막기 위해서 급하게 복귀했는데 카사딘이 아 어떡해 올라프 너무 빡칠 것 같아 저거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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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줘 와 와 진짜 와 휩이 갈리는 거 보수 와 눈물 나죠 아 쟤가 올라프 아 무네가 올라프 아 진짜 빡칠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메라신입니다 아 내전이네 아주브 프로스트랑 아주브 블레이즈 아 블리츠 크랙 아 이거 대박이지 아 구롱구롱 소나는 쇽쇽쇽하고 인형 뽑기로 쇽 라떼는 말이야 아 저 미니언 사이 저거를 쏙쏙쏙 빼가지고 말이지 아 여기서 케이틀린 뽑히는 건가 아 이거 진짜 대박있어 이거 케이틀린 뽑 매드라이프에 불츠가 핏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화나서 진짜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불츠가 딱 뽑히면 이런 소리 났었어 아 이때 프로스트 응원할 맛 났거든 아 아 T1 대 케이티불츠 아 죄송해요 이거는 솔직히 맞잖아 어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 한 다섯 번 볼까요? 얼마가 지나던 영원히 기억될 전설적인 명장면 미드에서 페이커의 제드가 스플릿 푸쉬를 시도하고 나머지 SKT 팀원들이 봇을 푸쉬하는 상황 포탑에 페이커의 제드가 체력이 빠진 채로 있었는데 류가 덤벼들었고 근데 류 선수는 진짜 좀 괴롭긴 하겠다 자 다음은 여기까지 롤 명장면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롤과 함께 떠나는 웃음 사냥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Thirdly 다음 시간에 롤에 롤의 롤을 찬양할 전설